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재재입니다. 저번에 올린 튜토리얼도 너무 많이 좋아해주셔가지고 또 다시 돌아온 마킹 튜토리얼 저번에 제가 포즈와 익스텐션으로 갔다면 약간 예쁜 선과 라인들을 강조하여 마킹 튜토리얼의 섹시함과 예쁜 성스러움을 한번 표현해보려고 하구요 또 그거에 맞춰서 루틴까지 한번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구요 오늘 함께해줄 저의 제자들입니다. 두 친구들 아주 춤을 아주아주 잘 춘답니다 부담주기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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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같고 우리 자연스러운 얼굴 각각각각각! 아니고 그냥 슉슉슉슉 생각을 해도 좋구요 뭔가 뭔가 봐도 좋구요 하나님은 찬진한 바다다다다다 진영 2. 1 홍한 90. 10. 11. 11. 이번에는 늘리는 거. 근데 크게 늘리는 거. 크게. 포즈도 큰 포즈, 작은 포즈 있었잖아. 좋았잖아요. 흔들링, 작은 느낌으로 나눠서. 지금은 흔들링으로도 할게요. 이번에는 작게 작게. 그냥 몸 안에서 놀 수 있는 어깨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을 쓸면서 자리를 쓸어도 좋고요. 어깨를 쓸어도 좋고요. 월두를 면져도 좋고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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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릴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틀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쁘고, 반수리의 끝까지 예쁠 거에요. 처음에.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포. 골반을 계속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까지 한번 다시 한번,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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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스스리, 포, 파이브, 시스, 그 상태로 씻고 그 다음에 골반을 내버려 두고, 요, 세븐, 에잇 이렇게 다 위를 스워줄 거야 요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려앉아, 왼쪽으로 가요되요. 막기 트월 하는 모양까지 왔다가 다시 쪼쪼고 이렇게만 되는데 얘네가 아까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붙지도 않은 약간 자석같이 그래서 꼭 이렇게 빠르시는 거예요. 이 린눈가 트! 트! 다시 가면 1 2 5 6 7 8 1 2 3 4 발이 고추가 되죠? 다음까지 갈게요. 1 2 3 4 그 다음에 오른발 가면서 얘가 5 6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5 6 7 8 4 5 5 6 7 8 5 6 7 8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10 5 6 7 8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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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발은 왼 고 왼 고으로 해주시면 되고 손은 마음대로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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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깨도 앵글이 바뀔 수가 있겠죠? 발이 바쁘니까 고기해서 4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0 1 2 6 4 5 6 7 8 1 2 6 4 5 6 7 8 1 2 3 4 5 6 7 8 6 7 8 6 넘기면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발 넘기면서 오른쪽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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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은 고 왼 고 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고 왼 고 고 끌어주시고 여기서 손이 정면에서 보면 요거에요. 머리로 짱 가고 바이 세븐 엣 가졌어요. 내 발이 뒤로 간다고 앞으로 간다고 세븐 엣 이렇게 괜찮아요. 다시 가고 엣 고 고 고 고 고 왼쪽으로 내 발을 치면서 보시면 돼요. 오른발 오른쪽을 보면서 앞을 볼 거예요. 원 투 쓰리 네 왔죠. 다음에 토 파 왼발 오른손 오른발을 디디면서 씩 세븐 엣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다시 엣 원 투 쓰리 포 파 십 세븐 엣 오케이 그 다음 네 포 투 쓰리 포 또로 투월 또로 또로 팔자 여기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왼손 엄지 쪽이 다시 돌아오면서 손바닥끼리 만납니다. 그다음에 다시 엄지 길이 만나면서 손등 길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엄지 길이 만나면서 손바닥 길이 다시 이렇게 되면 도도도 도도도 시작 Y C 세븐 엣 발이 바뀌고요. 오른발이 나가면서 돌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가슴 쳐서 다운 나머지 트윗은 마무원 프리스타일로 잘 보게 해주시면 되는데 프리스타일로 보여주실 수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늘리셔도 되고 1 2 3 4 5 6 7 8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도 예쁘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한쪽만 늘릴 수도 있고 한쪽만 늘릴 수도 있고 몸을 쓰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약심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응 여러가지 동작들이 있겠죠? 루틴 정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보고 노래로 맞춰서 더치기분들이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8 1 2 3 4 5 5 6 7 8 1 2 7 5 6 8 1 2 7 8 7 8 1 2 3 4 5 6 8 1 2 3 5 6 7 8 1 2 6 5 6 7 8 1 2 4 5 6 7 8 1 2 6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7 7 8 8 9 9 9 10 9 10 10 11 11 13 10 10 9 10 10 11 12 11 12 12 12 13 14 14 14 14 14 14 14 15 15 오늘은 살짝 프리스타일도 섞어봤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고 쉬우실 수도 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프리스타일 없이 그냥 올 루틴으로만 우리 세 번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거 다 섞어서 하나의 루틴만 만들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부터 다시 골반이라든지 간단한 스냅 같은 거라든지 섞어서 또 재밌는 팔돌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할 테니 계속 계속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